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관세율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놈의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함이에요. 품목 분류. 품목 분류가 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출입되는 물품의 번호를 따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는 거고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숫자가 있습니다. 저 민증 번호 있겠죠. 최두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민증 번호가 있을 거예요. 또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면허 번호가 있겠죠. 여권 번호가 있겠죠. 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번 있겠죠. 최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숫자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출입되는 물품의 번호 따는 거 이게 품목 분류인 거고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공부하는 관세율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율표에 과연 어떤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수험 과목을 공부를 하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민번호 주민센터에서 주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근데 주민센터 발급하는 그 공무원이 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 민증번호를 77777777777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소리냐면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법의 이름인데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즉 주민센터의 공무원도 자기 맘대로 우리 주민번호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법대로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품목 분류를 할 때도 관세율표라고 하는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민등록법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데도 번호를 따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맘대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오늘은 1이 땡겨. 1, 1, 1, 1, 1, 1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세율표인 거예요. 관세율표.